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머스탱 풀체인지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 모델의 시승기 영상은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차의 내외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리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머스탱 풀체인지는 국내 2.3 에코부스트와 5.0 GT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5,990만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외장 컬러는 아이코닉 실버 메탈릭이라는 은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죠.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외장 컬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머스탱의 클래식함과 정말로 잘 어울리는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멋진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드 링컨 광교 전시장 김선재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 차량도 시승 차량이니까요. 포드 머스탱 시승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선재 주인님께 연락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잘해주실 겁니다. 제 채널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면 더욱더 잘해주실 거니까요. 꼭 제 채널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드 머스탱이 갖고 있던 아이코닉한 부분 헤리티지는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풀체인지임에도 전체적인 실루엣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비상등을 켜놨는데 이렇게 세 가지 슬롯으로 나눠지게끔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구 LED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비상등, 방향시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된 방향시등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포니,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면부 라디에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널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도 그렇고요. 하단부에도 모두 다 뚫려있는 공기 흡입구를 확인해볼 수 있고 대신에 이 좌우 사이드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뚫려있지 않고 막혀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고 이런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도 순정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차를 좀 더 낮아 보이게 하고 좀 더 풍성해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본은 아닌데 카본 스티커 정도만 붙여도 상당히 멋진 그런 익스테리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 진짜 카본으로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랩핑 정도로만 느낌을 내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측면부 한번 볼게요. 이게 또 포드 머스탱은 측면부가 앞건이거든요. 롱로즈 디자인의 또 전형적인 쿠페이기 때문에 또 문이 두 개잖아요. 문 두 개인 쿠페이기 때문에 측면부 봤을 때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흘러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고요. 지금 이 휠이 기본 휠입니다. 기본 휠인데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 사틴 그레이 휠로 되어 있어서 이 실버 외장 컬러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생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꽤나 하드합니다. 그래서 예전 BMW를 타는 느낌 마치 BMW M을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브레이크 성능 그래서 달리기 성능에 초점을 상당히 맞췄다. 이번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주행 성능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부분도 프론트 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치가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슬림해 보이고 차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도 이제 카본, PPF라든지 카본 스티커를 붙이면 좀 더 멋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사이드 미러가 정말로 작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제가 타본 그 어떤 차들보다도 작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도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있지만 사이드 미러가 좀 작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타본 이 세그먼트 쿠페 중에 그 어떤 차들보다도 이 리어 펜더가 정말로 빵빵합니다. 이 넓이, 넓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펜더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사이드 미러로 보더라도 이 펜더가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형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진짜 멋져요. 이 차는 측면부 때문에 사도 될 정도로 측면부가 정말로 멋집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컨버터블도 멋지지만 컨버터블도 매력이 있지만 이 쿠페 라인만에 갖는 이 어마어마한 매력이 더욱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란색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빨간색이 깜빡깜빡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요. 후면으로 똑같이 포니 엠블럼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는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좀 높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웬만한 슈퍼카 브랜드에서 볼법한 굉장히 과격한 리어 범퍼와 디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게 되면 요즘 정말 보기 드문 4개의 머플러 쿼드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 정말 스포츠카다. 정말 머스카의 대표주자와 같은 그런 후면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4년에 출시된 차량치고 이런 세그먼트에 이런 익스테리어를 만들어내는 차량이 많지가 않은데요. 머스탱은 여전히 아주 멋진 익스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따로 전동은 아닙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내가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고 이게 닫을 때도 전동은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쪽까지도 활용할 수 있긴 한데 골프백은 두 개까지는 될까요? 두 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대신에 폴딩은 가능합니다. 디저트 폴딩은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폴드 머스탱의 지금까지의 그래픽들도 이스타엑으로 넣어놨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는 손으로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제 보이스 레코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기통이잖아요. 사기통인데도 마치 튜닝을 한 것처럼 그른그른그른 하는 소리가 그 어떤 사기통보다도 좀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줄구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이지피오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캡이 없는 캡리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어브레이크 역시나 브랜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스커트가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멋스러운 디테일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물론 이런 파츠들이 고급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의 멋을 낼 수 있게끔 요소 요소들을 구성을 잘했다. 그래서 좀 낮은 그런 금액으로 사실 이런 거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프론트립 같은 경우에도 안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물론 카본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적당히 타협을 한 이런 파츠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또 차주의 그 오너의 입맛대로 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요 부분들의 이 볼륨감과 양감들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꺾이는 요 라인들이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이서 보여드리면 요 라인들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뻗어 다가는 요 라인들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라인들의 직선을 많이 썼지만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버블 루프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직선을 많이 썼음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도어 캐치도 엄청 커요. 이런 부분들도 클래식하게 머스탱만의 멋을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쿠페답게 도어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머스탱 풀체인지답게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실내 타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컬러는 레드로 돼 있습니다. 시트는 완전히 다 레드는 아니고 블랙과 레드 투톤으로 되어 있고 시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엄청 단단하지는 않아요. 독일차처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차의 푹신한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 타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신형 포드 머스탱 풀체인지의 실내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있는 운전석 도어 트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내려서 사이드미러부터 한 번 볼게요. 이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제 손을 통해서 한 번 보여드리면 딱 제 손바닥만은 크기예요. 제가 성인 남자치고도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 딱 손바닥만은 크기이기 때문에 처음 차에 탔을 때 사이드미러 크기에 적응하는 데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아직도 주차할 때는 살짝 어색하긴 한데요.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 제가 탔던 A클래스보다도 사이드미러가 더 작습니다. 근데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있는데 사이드미러 자체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아직까지 적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창문은 따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쿠페이기 때문에 창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카본은 아닌데 약간 드라이카본처럼 소재를 구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스포티하게 잘 해놨고 여기 A플러 쪽에 스피커 커버도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기본 벵애놀로슨 사운드가 놀랍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보이게 되는데 벵애놀로슨 12개 사운드가 기본입니다. 지금 이 차는 2.3인데도 벵애놀로슨이 들어가 있어서 스피커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난한 편이었고요. 문 잠그고 열고 4개의 메모리 시트 있고요. 도어 손잡이 하단에서는 좌측, 우측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하고 창문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버튼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도어 손잡이는 뚫려 있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막 그렇게 쨍한 빨간색이 아닙니다. 포르쉐 보르도 레드라고 있는데 약간 와인빛 컬러의 레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톤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채도가 낮은 레드 시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쨍한 레드 시트는 아닙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 전동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닿는 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드라이트, 이 버튼은 이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방향 조절과 같이 있는데 머스탱은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 시승했던 람보링이 우르스 퍼포먼트의 디자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밑에가 플랫한 것도 그렇고 직경은 대려 이 포드 머스탱이 우르스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돌리기에도 컴팩트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풀체인지 되면서. 그리고 이 포니, 이 엠블럼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을 엠블럼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 포드 머스탱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 페라리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핸들 왼편에서는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만 되고 핸들 조향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반자율 주행의 레벨은 아니에요. 앞차와 차간거리만 조절이 되고 여기서 속도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리미티드 버튼인 것 같아요. 리미트 버튼이고 이 버튼으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기판 그래픽이 상당히 멋지거든요. 지금 보면 이건 커스텀 그리고 미끄러운 길 모드 드래그 스트립 트랙 이건 사실 일반 공도에서 쓸 일은 없고 제가 시승하면서는 스포츠와 일반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승기 영상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시승기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그냥 2.3 에코부스트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기판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홈을 눌러서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서 마이 머스탱 들어가면 클러스터 테마 화면이 있고요. 일반 스포츠 트랙 간략한 그리고 폭스바디라고 해서 예전 머스탱의 그 감성 그 낭만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반 그래픽이고 이번엔 스포츠로 바뀝니다. 그 다음은 트랙 RPM을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은 간략한 모드고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폭스바디입니다. 폭스바디는 옛날 차 느낌이 확실히 나죠? 근데 이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이 정확한 속도가 안 나옵니다. 옛날 차들도 그랬잖아요. 정확한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폭스바디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지만 정확한 속도를 보기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또 매력과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7.3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스포츠 모드를 주로 사용했고 패들시프트도 쓰면서 다양한 환경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연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공인 연비는 9. 중반대거든요. 그래서 뭐 한 8에서 9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단에서 지금 스포츠 모드, 스포츠 배기 그리고 스포츠 핸들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있냐면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서는 볼륨 조절하고 이전곡, 다음곡, 트릭 컴퓨터, 리셋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핸들 모양이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반절 조행이 그 핸들 조행인 줄 알고 눌러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일반 컴포트 스포츠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으로 바꾸면 여기 밑에 핸들에 있는 이 그래픽이 바뀝니다. 컴포트로 하면 약간 나뭇잎이 생기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이쪽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배기 구묘형이 있잖아요. 배기 구묘형은 이쪽에 가변 배기를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제 S, 스포츠 배기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배기까지도 켜고 끌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패드시프트 적용돼 있고 여기도 살짝 드라이카본처럼 소재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공 가죽으로 스티어링 휠을 잘 마감처리 해놨어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두툼한이 좋은 편이고요. 뭐 깔 부분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깔 부분은 없고 스티어링 휠은 꽤나 무게감이 있는 편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무게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텐 좋았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수동입니다. 이 수동으로 레버 내려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가운데 13.2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3인치보다 확실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 계기판이랑 같이 보면 계기판은 12.4인치고 여기는 13.2인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체인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다 공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버튼 누르게 되면 특이하게 돼 있는 게 위로 올리면 열선이고 밑으로 내리면 통풍입니다. 통풍은 꽤나 시원해요. 지금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계속 켜놨는데 그리고 여기서 온도 이렇게 다 터치입니다. 터치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는 바람 세기 그것도 터치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이 버튼은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랑 뭐 싱크 내부 공기 순환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뒷유리 성의 제거 AC 버튼 여기는 조석 온도 별도 조석의 열선과 통풍 시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열선이 왜 켜져 있었지? 여기 가운데 화면에서 지금 제가 애플카 플레이를 연결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카 플레이 통해서도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정 화면에 설정에서는 뭐 전화목록, 차량 이런 것들 계기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무소음 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음 시동을 켜놓으면 내가 시간까지도 설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동 걸었을 때 이 차가 4기통인데도 시동 거는 소리가 꽤 커요. 웅! 하면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게끔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무소음 시동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센스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능을 보게 되면 아까 마이 머스탱에서 여기서 보조 게이지도 볼 수 있고요. 압력들도 볼 수 있고 마이 컬러 보게 되면 이런 컬러들도 디스플레이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주변 조명 컬러도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낮이라서 조명 바뀌는 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기능들도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색이 바뀌었죠. 그리고 배기 모드도 이렇게 트랙 배기, 스포츠 배기, 일반 배기, 무서운 배기까지 확실히 달라요. 이게 다 배기가 다르기 때문에 머스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아주 유용한 그런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풍구 두 개 여기 있고요. 저쪽 보면 이렇게 머스탱 배지까지도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멋있게 있고 오토 스탑 앤 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마이 머스탱 모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차치우지 제어장치 끄고 비상등 여기 있고 이거는 아까 스포츠 배기 켜고 끄고 여기 맥스 그리고 볼륨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 A탑이랑 C타입 포트 있고 여기 시거잭 꽂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올려놔서 충전도 되고 있습니다. 수납공간 조그맣게 있고 여기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서 이렇게 변속하는 그래서 D 하나 밑에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쭉 내리면 매뉴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하면서 살살 내려야 딱 뒤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살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가운 부분이자 놀라운 부분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채우고 눌러서 푸는 방식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이렇게 당기면 그 옛날처럼 드드드득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그냥 당기면 끝이고 이렇게 내리면 풀리는 겁니다. 약간 전자식으로 돼 있고 이걸 또 드리프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성적인 영역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고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컵홀더는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이 밑에 쪽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암레스트 열면 수납 공간이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여기도 시거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룩미러는 그냥 수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부분의 특이한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밀면은 여기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설계를 잘하지 않았나 되게 똑똑하게 설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지금 썬루프는 없습니다.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글라스 넣는 공간이랑 좌우 램프 키는 버튼만 제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신형 포드 머스탱 2.3 에코보스트의 1열 부분을 한번 봤고요. 2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에 성인이 탈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2열에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포드 머스탱 풀체인지 모델의 2열을 한번 타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앞좌석을 접어야 되잖아요. 접을 때는 이 가운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뒷좌석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벨트가 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좁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또 이걸 이렇게 앞으로 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후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공간 확보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페는 확실히 들어가기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공간을 편하게 타려고 사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좌석을 더 뒤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성인 남자가 뒤에 탔을 때는 머리가 바로 닿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제 목을 펼 수가 없어요. 성인 남자가 뒤에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살짝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바로 닿아요. 사실 성인 남자가 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앉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 정도는 탈 수 있겠으나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누워서 리뷰를 할게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남자가 뒤에 타는 건 좀 좁다. 그래서 뒤에도 창문이 있고 뒤에 컵홀더는 없네요. 뒤에 컵홀더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뭐 A타입이나 C타입 포트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뭐 뒷좌석 공간을 위한 차는 아니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스탱은 당연히 이제 앞좌석 승객들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넓지 않다고 해서 이 차가 마이너스가 될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아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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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입